1. 2. 3. 3. 4. 4. 5. 6. 6. 7. 7. 7. 7. 7. 8. 9. 9. 10. 11. 10. 10. 11. 11. 12. 12. 13. 15. 18. 12. 17. incarnation. 스멀 importance. 20. 20. 22. 21. 20. 이건 대학살 치울 수 없어 파워 포션 먹는게 나실려나 그래도 잘 잡았네 가방 가방 나오면 역돌각은 더 안나오겠다 호시 깡고 할라그랬는데 아니 뭔데 이거 뭐야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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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자 기가 막히네 123k 약분 난타 몸풀기 사파이어 가방에 단몸박 할만하지 않을까 해반데 이거 오징어 한 끼 쌍식 다 쳐먹어 그냥 내가 대진효폭이 될게 소돌 전투장비 초창가비 이제 이도류 먹자 이도류 강섬으로 혼쭐을 내주자 기사회생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 지나눌 거 같은데 체력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다 체력 높으면 다 됨 상태력 높으면 다 됨 아니 내 던 척 당해라 오케이. 약살 쓰고 잘 먹었다. 마리케이드 마리가 기기는 기사로 태움대. 인쇄장 현돌 현돌빴단대 현돌이지. 지금 너무 팡팡이 안 좋다. 아 식사각을 까먹었네. 아 제발. 한입만. 제발. 안입혔다. 엎어먹고 난고나 극복만 먹으면 끝인데. 영채화 할만한데. 말이라서. 체력 50이나 날라그네. 힋 Prus. 슈실퉤. jumped. 에게. 화이트 Steels. fake. uggage ques 모두 軸 extend 이 어! 히트다 바리... 바리가 먼저겠지 어포보다 어포는 당장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아 제발 겨우 그리고 예술 아멘 염 염 염 염 염 염 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도 안 돼. 설마 또? 아이씨. 어까뉴윰. 어까뉴윰. 이기사. 바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두장 배나. 빠밤. 빠락. 빠락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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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난기몸 얼마 만에 하냐 되게 오랜만에 한다 난기몸 안한지 되게 오래됐다 나름 근본인데 위 동요정 와 55방어 5방어 왜 하냐고 아 벽돌을 카드로 이식을 안했어 안 썼네 아니? 아니? 요정을 잃은 상실감 요정을 잃은 상실감 아 미친 저거 뭐야 딜이 왜 저래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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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이 아이씨 아리야 뭐하니 아 개같은경 고식은 못했지만 고식은 못했지만 왜 또 나와 왜 또 나와요 골 때리네 어포랑 어포랑 바리만 좀 빨리빨리 다니면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둠에프 공 쏴야 되는 거 아닌가? 와 큰일날뻔 했다 사망 직전 이었다 안자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자는거 너무 쫄본데 나의 드로를 12장을 본단 말이야 제 첫 턴에 안때리니까 역시 안자도 될꾼 슈퍼 겁쟁이가 된다 사실 앉았으면 핸드 쓰레기가 참 자석 더 휴식을 했구나 하면서 아 타락좀 나가줄래? 변동왕률 술더스 아 타락아 일대기자 타락만 길대기였어도 오씨 근데 진짜 딜 안나오네 무감각이랑 재물 떠야 에스테롤 라베 라베로 수비 돌렸다가 괜히 공격카드 나오면 꼴받는데 근데 나머지가 별로입 근데 나머지가 별로입 장타 필요없겠지 타락은 뭐 기사로 타니까 랩톱시다 재물 나왔어야 했는데 무감각 뜬거는 일단 베스트고 드로어가 많이 쪼들리는데 재물이랑 혈안이랑 사혈이랑 이런거 나와야되는데 깝깝하네 깝깝하네 일 정해졌고 어차피 앙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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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력은 다 복구했네요. 얘들 잡을 땐 타락 써도 될 듯. 가리케이드도 되게 있으니까. 이제 무감각 더 트니까 타락 갓 카드 된 것 같은데. 일대 끼는 게 아니라 부인장이 됐어. 아씨 못 먹겠는데. 오케이 먹음. 한입만. 혈안 뜨긴 떴네요. 위압도 괜찮... 대학살. 이건 대학살. 지울 수 없어. 맞고 퍼즐. 아니. 됐지. 그르장물이 없는 움덩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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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니 너 방금 했잖아. 간칙이야 이거. 억가 오지네 진짜. 키워. 키우라고. 안 키운다고. 안 키운다고. 안 키운다고. 얘먹는 것도 힘들겠네. 이생충 든 거 먹으면 탈락. 안 먹을래. 아 참. 난기만 하면 되는데. 참호 굳이. 호호. 으아. 야 니가 참호. 맞아서 들어볼께요. 백년 퍼즐 저거는 왜 맨날 있는 것 같지? 맨날 있는 것 같아서 백년 퍼즐 없을 때도 자꾸 백년 퍼즐 있는 것 같지? 맨날 일일이. 맨날 여는 아무것도 안하네. 맨날 paid. 맨날 여는 못 emo지 değil. 맨날 마사실에서 바로 쓴다. 맨날 이준 질문한다면, 맨날 저녁, 맨날 오uba, 일에가 네일이 하네. 맨날 기울이 불구하고 있다든지? 맨날 날 헤리로서 하는 일에 저거는 일을 넘는 것 같다. 맨날, 맨날 하실다. 맨날 오지 말고, 맨날 해요. 맨날 장난 id. 맨날 이준 peanuts. 맨날 disponible, 맨날 끄는 것도 어 악 헐 거식증하클 아니 강섬이 줄 알았는데 강섬이 아니었어 이사강화할까 어포강화가 맞겠지 사코덱이니까 오기 아이고 해시계랑 구상이 뜨네 수고 아니 그냥 끝났는데 어 수고 딸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상점 아저씨가 다했다 이제 기사여생도 필요 없고 그냥 기사회생도 이제 필요없어 아귀하니 맞아 오 장화 사라가 잠시 나가 있을래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는데 흠 나 안 먹어 마리 아이고 화상 넉넉하게 4장이나 넣어주네 여기 인심 좋네 얘들은 먹자 그 다음은 기사회생 아 아 아 네네게 능숙 넣어주네 아이 뭐야 조개와서 괜찮겠지 능숙 다섯장이나 넣어주네 첨탑 인심 왜이렇게 좋아졌죠 아이고 모자랄까봐 더 넣어주네 능숙 내장이나 넣어준다 누가 타락좀 끌어내 타락 나가 타락 다가 강화 포식각 나오겠다 엄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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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다음층에서 한 번은 필수 있겠다 여기 도넛집도 도넛가게도 인심이 좋네 어지러운 무한 리필 이렇게 퍼주면 남는게 없겠는데 도넛도 먹을 수 있다 도넛도 먹을 수 있다 왼쪽도 네모난 도넛이 아닐까요 좀 맞아야 먹을 수 있겠다 좀 맞아야 먹을 수 있겠다 몸박 딜좀 깎아야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데 업적하는 느낌 엄녀념 아니 달팽이 어서오고 타락좀 나가셈 도넛을 먹는데 이유가 있나요 맛잇으니까 바랍 태웠어야 했나 슬더스 하면서 타락이 이렇게 꼴 보기 싫었던 적이 없다 타락 거의 격돌인데 어 태웠다 이스택 아니 게임 승패는 이미 정해졌고 호식 호식하기 게임 됐는데 달팽이 오리 달팽이 오리 저거 아냐 전복 아하 진화 진화 아하 진화 필요한가 타락 지워버릴까 의자 타락 삐져서 다음에 안 나오면 저거 타락은 기억할 것입니다 진화 진화 첫트로에 나왔으면 넣은 가치가 있는 여기서 역배를 여기서 역배를 그쪽 발굴보상 아 이런 몸박을 먼저 썼어야 했는데 멋은 크게 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버퍼가 죽었습니다. 벌써 이겨버렸다. 영체와 태우는 사치의 아이언클레드. 이제 스토리상 아까 미웠던 심장가키가 울면서 패배 선언할 타이밍 아닌가. 동방제 심장 꼬맹이.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염통냠. 한입거리구만. 꺼... 아니 어디서 터졌어. 어떻게 상점에서의 시계 구상이 나오냐. 그 전까진 그냥 저냥이었는데. 삼삼삼삼. 삼삼. 삼삼삼삼. 삼삼삼. 삼삼삼. 칫. 백대 빵이네. 삼삼삼. 11명이나 걸었어 11명 걸었는데 0%야